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동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미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은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장애인복지전문기관입니다. 사실 당사자분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보람되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주 예전의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현재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그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참여하시는 참여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아가시는 주체적인 한 시민으로서 그분들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함께 연대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사실 그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당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가장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관련 당사자분들과 사업을 하면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만을 위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지역주민 누구나 살아가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런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장애 당사자분들만을 위한 어떤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역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 당사자분들이 어떤 생활들을 하실 때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그런 물리적인 장벽들을 좀 낮춰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건강이나 교육, 문화 이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당사자분들께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견하고 연대하면서 변화를 꿈꾸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같은 지역사회를 살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장애 당사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비장애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게 저희가 지침해 준 거 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장애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삶지원이나 긴급지원, 사례지원 뿐만 아니라 각 3개 주기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 일자리, 여가, 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각 팀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장애 당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 지역주민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열어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리 무리장애인 복지관은 작년 10월에 개관한 신규 기관이고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에 거주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비장애 지역주민분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유튜브 채널 OOT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복지관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분들은 대표전화번호 026951-0301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신 이후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기관에 문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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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